안녕하세요 뉴욕의 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의 내용은 노인의 세상이 점점 되고 있고 노인의 인구층이 많아지고 있는 이러한 전세계의 모습 속에 특히 한국과 미국은 그래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되어 있는 노인을 상대로 한 노인의 세상에서 노인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가 노인이 되는 입장에서 전망으로서 느낄 수 있는 향후 쓸만한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서 제가 모처럼 비즈니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도 궁금하시고 또 관심 있으셔서 보시는 분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 같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버산업 그리고 고령층에 들어간 나라는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일본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일본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우리가 미래의 계획을 잡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모습에서 한번 이 부분을 보는 판단을 먼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2005년서부터 초고령사회 즉 이 초고령사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때의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2005년도 이후에 20% 전 국민의 20%가 65세 이상의 노인이었다라는 소리죠. 자, 2026년쯤 되면 한국은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제 2026년이면 앞으로 5년 후가 되면은 65세 이상이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면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2025년도에는 30%까지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 2025년도가 되면 초고령 사태로 된다. 초고령의 노인의 인구 사태의 분위기로 된다. 그러면 2025년이 지나면 더 넘어서겠죠. 2025년이 넘으면 20%보다 더 높은 퍼센트가 초고령 사회로서 노인이 65세 이상이 다수를 차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을 하시는 저와 비슷한 연령층, 또 저보다 연배이신 이런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2025년, 2030년, 향후 5년과 10년 후가 되면 노령층에 들어가는 65세 이상의 나이가 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사자, 주체자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시기에 맞는 입장에서 봐야 되면 되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노인들을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노인이 될 거를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사업 아이템, 무엇을 하고 사는 게 좋을까?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는 게 앞으로 현실이 될까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그 기준과 가치관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은 공유의 내용으로서 앞으로 향후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젊은 층과 노인층의 퍼센트가 바뀌어가고 있는 인구 변화는 노동시장 구조와 함께 형태마저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화를 가진 일본을 예로 들어서 본다면 생산인구의, 그러니까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인구라는 건 15세에서부터 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나이에서부터 은퇴를 하기 전까지의 나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15세에서 65세는 1990년대 후반부를 통해서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줄어들었다는 소리죠. 또한 2008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정점을 찍고서 그 뒤로는 감소세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당연히 거꾸로 보이는 사회구조로 해서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하는 숫자의 나이에 맞는 사람은 줄어들게 되고 일을 할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년, 은퇴를 한 사람들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는 소리죠. 2013년에 이미 전체 노동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비중이 10%를 넘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회사들은 고령층의 노동력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일본 정부는 활동하는 시니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사람의 평균 수명이 연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는, 금년도 4월부터입니다. 고령자 고용 안전법에 따라서 정년이 70세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일본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2025년서부터는 정년의 나이가 늘어나겠죠. 아마 비슷한 분위기가 되니까 말입니다. 고령층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산업구조 전반도 바뀌게 되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의료 및 간병 서비스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한국에 계시는 또 연세드신 주변 친지 분들 보시면 요즘에 요양병원, 요양원, 또 간병인 이런 내용의 단어를 상당히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시설, 환경 형태, 그러한 들어가는 비용 많이들 들으실 겁니다. 전체 노동 인구 중에서 일본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가 비중이 2002년도에는 7%에서 2017년도에는 12%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사업이라면 첫 번째 뉴욕히다리쌤이 생각하게 될, 같이 생각해보게 될 첫 번째 아이템으로서는 의료기 용품입니다. 노인층이 많아지면서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나이가 되면서 우리가 필요한 노인들의 건강관리 용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청기라는 게 있고요, 틀리라는 게 있고 또 목발이라는 게 있고, 보행기라는 게 있고 또 기저귀라는 게 있고 이런 다양한 의료용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런 용품들에 대한 산업은 활성화가 됐고 많은 회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디멘드가 많기 때문에 서프라이, 공급에 대한 부분은 향후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따라서 첫 번째 뉴욕히다리쌤이 한번 생각해보는 부분은 의료기 용품입니다. 두 번째로 뉴욕히다리쌤이 생각하는 내용은 화장품입니다. 우리가 현재 K-화장품, K-뷰티라는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K-뷰티에서 기초화장품에 대한 부분은 러시아와 동국권에서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품질을 아주 극찬을 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아주 최고의 블루오션 장소로도 생각하고 이미 뛰어든 지가 오래됐죠. 그렇다면 이 뷰티용품, 화장품의 용품은 대충 누구를 상대로 타겟으로 지금 환경이 형성되었냐요? 젊은 사람들입니다. 10대, 20대, 30대를 향해서 타겟으로 가져 있는 게 화장품 사업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인 인구가 되는 65세 이상이 됐을 때 우리들 화장품 안 쓰시나요? 남성분들도 점 빼는 거 신경 쓰시고 로션과 스킨 로션, 그리고 선크림조차 기본적인 거에 신경을 쓰고 사시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우리를 얘기해야지만 됩니다. 지금 현재 노인을 보실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65세 이상이 됐을 때 로션 안 바르고 사실 건가요? 그리고 스킨 로션 면도하신 다음에 안 쓰실 건가요? 여성분들 기초 화장품에 관련되어 있는 립스틱이라든지 그 외에 파운데이션 같은 마스카라, 아이크림 이런 부분들, 나이트크림 이런 거 쓰시겠죠. 그렇다면 노인을 상대로 노인을 위한 화장품에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노인들이라고 해서 피부와 얼굴에 관심을 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교를 해본다면 일본에서는 쉬쉐이더라든지 그 외에 많은 화장품 회사들도 일본에서의 화장품 출시에 있어서 젊은 층과 노인층 시니어를 상대로 해서 구별을 하고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에 사업 형태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있어서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들 시니어 화장품 쪽의 사업 분야입니다. 가장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머리 빠지는 거입니다. 머리 색깔이 변하는 거, 머리가 빠지는 거. 디테일하게 제가 앞으로 다룰 일이 계속 있겠지만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은 생각하는 부분은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여러분의 몫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서 뉴욕키다리쌤이 생각해보는 내용입니다. 고령층 대상으로 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입니다. 고령층의 픽업 서비스, 상당히 중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면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상당히 높아져서 40대 이후에 50대, 60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 중에서 여러 사람들의 건강식품, 또 노인들을 위한 관련되어 있는 쇼핑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배달 서비스 이런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빈틈이 많이 있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몫이겠습니다. 일본의 미쥬은행에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의료, 노인용품 등 일본의 실버 산업 시장을 2025년도에는 101조 3천억엔 한화로는 천조원을 추산한다고 합니다. 한화로 천조원을 앞으로 5년 후가 되면 노인에 관련되어 있는 의료와 노인용품의 실버 산업 시장의 돈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로봇입니다. 로봇이라. 무슨 로봇을 얘기하는 걸까?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도 대가족이 아니라 소가족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이 되면서 대화 상대가 필요하죠. 치매 예방도 필요합니다. 두 분이서 열심히 살다가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를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면 남은 나로서 남은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하고 얘기하나요? AI하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또 쇼 프로그램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여러 형태로 AI와 대화하는 또 우스갯소리로 개그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내가 상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책을 읽는 것도 눈이 안 보이고 그 외에 걷기에도 몸이 수월하지 않고 치매를 예방한다고 해서 고스톱이나 그 외에 포커나 이런 걸 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입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말할 상대가 없습니다. 누가 필요한가요? AI, 대화를 할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합니다. 일본과 서구에서는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된 부분 중에 생각한 것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로봇 애완견입니다. 자, 굳이 애완견이 아니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AI의 용품들입니다. 내가 대화를 해서 상대가 내 의견을 듣고 마주치면서 박수를 칠 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산업. 그게 굳이 몇 천만 원, 몇 억씩 드는 로봇이 비싼 로봇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AI 기술로서 현재의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생각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금융관리, 금융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여기까지 벌어놨었던 돈, 그리고 내가 관리해야 될 은행, 그리고 내가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 어카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만을 상대로 관리하는 자산관리, 금융서비스입니다. 현재의 자산관리와 민간연금 등에 대해서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고 또 인슈런스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입장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내가 생애에 있어서의 내 자산관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한다고 하면 노인들을 상대로 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맞춤 서비스의 노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나이가 65세가 되면서 70세가 되면서 정년을 했지만, 정년 퇴직을 했지만 나는 몸과 마음이 아직도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취직을 하거나, 내가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무엇을 하거나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는 탈렌트를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변화하는 이 세상의 아주 변화무쌍한 일들에 대해서 빨리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젊은이들만큼은 따라가고 싶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위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자리, 현지에도 일자리 구하기 힘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일자리 돈 구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 은퇴연금, 은퇴생활, 은퇴교육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60대, 70대가 돼도 열심히 일할 만한 왕성한 의욕과 의욕을 가지고 있다면 향후 그에 대한 사업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뉴욕기다리샘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 또한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좀 더 깊숙한 내용은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1분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그 또한 고마운 생각이 아닐까 싶은 마음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기다리샘이었습니다. 뉴욕기다리샘이었습니다.